스포츠하고 데드립트 레그 프레스를 하면서 디스크 파열되어서 오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운동 가르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비교해 봤을 때 동년배들보다 대부분 더 안 좋으시죠? 안 좋아요 고마워식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척순예식용 수술 장치를 직접 개발해서 특허까지 보유하고 계신 척추 내시경의 권위자이십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의 홍영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척추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척추만 그런 건 아니지만 척추는 특히나 요즘 코어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병이 있는 분이든 병이 없는 분이든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허리 지키는 척추 강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어 근육 코어 운동 말씀하셨는데 코어 근육 하면 사람들이 몸 가운데 있는 근육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어 근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어 근육은 심부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골반 기저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등을 말합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척추 주위의 허리 골반 엉덩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서 몸을 지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 코어 근육을 단련할 경우에 여러 척추 질환들과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근육이네요 코어 근육 근데 우리가 보통 코어 근육 운동 생각하면 스쿼트도 생각하시고 또 윗몸을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원장님께서는 스쿼트나 윗몸을 일으키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도 특히나 허리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프레스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화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모든 동물들을 다 합쳤을 때 사람처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척추를 세우고 생활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립을 한다는 게 중력의 방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척추가 위아래로 눌리는 상태가 된 거죠 내발동물은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가 이 연골판이 위아래로 수직하중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레그프레스는 하중을 걸고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 하중을 척추의 연골판이 고스란히 수직하중으로 견뎌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레그프레스를 하면서 디스크 파열되어서 오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운동 가르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외관상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로 많이들 오시고 비교해 봤을 때 동년배들보다 대부분 더 안좋으십니다 안좋아요? 아...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몸도 일종의 물론 자동차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사용하면 그만큼 빨리 노화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수직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근육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수직 운동이 아니라 이 척추의 수직 하중이 걸리지 않는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해서 그 근육,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 대퇴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운동이 아니라 수평 운동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어 근육을 키우는 수평 운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브릿지 운동입니다 사실 누워서 할 수 있는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리를 잡아주는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척추의 제일 밑바닥 부분에서 척추 전체를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브릿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운동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 팔은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어깨너비 간격으로 세운 다음에 허리와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천천히 올린 뒤에는 2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약 15개에서 20개 정도 하시는데 세트를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별로 운동의 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덤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덤벨을 이제 다리가 접히는 고관절 부위에 덤벨을 덤벨 봉을 얹은 다음에 그리고 무게를 올려가면서 강도를 올리면 좋습니다 덤벨이 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손으로 딱 잡고 하는 게 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이 뼈가 눌려서 통증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에 끼우는 폼 쿠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브릿지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또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브릿지 하려고 그러면 목이 좀 숙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추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안 그러면 평소 때 이제 목하고 어깨 쪽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동작이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레그 킥백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 이거 킥백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스탠딩 킥백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탠딩 킥백 굉장히 간단합니다 킥백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뒤로 차는 거거든요 의자 같은 걸 두고 잡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더 간단하게는 벽에 손을 이렇게 짚으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거죠 이때 숨을 내쉬면서 한 발씩 뒤로 차줍니다 그래서 한 발을 여러 개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양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 지점에서 약 2초 정도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는데 보통 한쪽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을 30회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총 60회 정도 하시는 거죠 이걸 한 세트로 해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모래주머니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제 모래주머니도 있고 안 그러면 무게추 형태로 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500g에서 1kg, 2kg, 3kg 정도까지 나옵니다 브릿지하고는 좀 달라서 1kg 정도만 발목에 달아도 안 달고 하는 것과 강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달고 본인에 맞는 개수와 세트를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평으로 엎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스탠딩 킥백은 서서 하고 레그 킥백은 엎드려서 하는 거죠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허리 아래의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엉덩이 대퇴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마찬가지로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강도를 올려서 횟수와 세트를 맞춰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척추 공강을 지키면서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운동이네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척추 강화 운동으로 추천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뭘까요? 세 번째 운동은 슈퍼맨 자세입니다 고령화 시대이고 제가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은 95세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스탠딩 킥백을 하세요 이런 걸 하라고 했을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릿지 운동도 하시라고 하면 한 개를 못 하시거든요 한 개를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하시다가 못 하시거든요 물론 슈퍼맨 자세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약한 운동들을 처음에 시키고 그게 좀 되면 또 강도를 좀 올려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 자세도 이제 그런 운동이시고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슈퍼맨 자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쫙 뻗어주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이때 운동하시는 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약 2초에서 3초 만약에 더 버티실 수 있으면 5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팔 다리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맨 자세는 척추를 곧게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개수는 이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고령이신 분들이 하실 때 5개에서 10개 정도 개수를 한 세트로 하시고 그리고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TV 보실 때 TV 보면서 조금씩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허리를 강화시키는 척추 강화 운동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주변에서 운동을 잘못해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 파열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운동하고 디스크 파열 관계가 있을까요? 뭐 관계가 있죠 관계는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가지고 뭐 타코 치다가 그랬다 테니스 배드민턴 치다가 그랬다 안 그러면 골프 치러 갔다가 그랬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약간 딱 그때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지 사실은 디스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화와 대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터질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건데 마침 그때 터진 거죠 물론 약간 그 상황 그 순간에 큰 힘이 전달되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디스크는 터질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터진 거지 그 순간에 그 동작만으로 디스크가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생길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다가 터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 자다가 새벽에 보통 보면은 새벽 한 4시, 5시 정도를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약간 허리를 느낌 이상해서 깼는데 그리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다리 쪽으로 쫙 뭐가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못 잤다 3일을 못 잤다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생이 되고 파열은 그 순간에 터져서 나온 건 맞지만 병이 걸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스크 환자들이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터졌을 때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픈 수술보다는 내시경 수술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수술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내시경 수술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만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발전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척추 수술, 크게 열고 하는 수술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죠 기존 수술이 가진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절개가 크고 근육 손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수술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손상 이거를 줄이고 싶다는 것과 그리고 수술의 발전은 시야의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현미경보다 더 좋은 시야 이걸 제공하는 수술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구멍만 조그맣게 뚫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거죠 구멍을 두 개 뚫는 거죠? 네, 구멍 두 개 뚫습니다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 또한 굉장히 극수량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오늘 원장님 나오셔서 허리 다치려움이 없는 척추 강화 운동들을 설명해주셨고 내시경 수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운동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운동들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따라해보시고요 100세까지 꼿꼿하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